안녕하세요 김동완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한 2021년 1분기에 단기적 매매 또는 시즈널 매매가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 1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고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먼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컨센서스 추정치 상승 여력을 가진 후발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을 보유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카에 최소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로 골드만삭스의 가치 스크린에서 상위 5분위 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마지막으로 2021년 예상 수익 추정치보다 2% 이상 높은 그런 기업들을 선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DT 이런 보안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 그리고 힐튼 같은 그런 호텔 등이 있는데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하나하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더 코멘트를 주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의 루저를 매수하는 전략이 내년에 잘 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S&P500의 루저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발생 후에 성장주와는 다르게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가치주들 그리고 경기 순환주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루저들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 최악의 해를 보냈다고 하고요. S&P 벤치마크보다 마이너스 36%의 그런 안 좋은 성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메인텔 골드만삭스 부사장 같은 경우에 2020년 뒤처졌던 기업들이 2007년 이후 최악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였고 이미 완전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루저들이 다음에 1분기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이끄는 리더 기업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래 전략은 2002년 이후에 모든 1분기 동안 평균 55 베이시스 포인트를 초과했다라는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전략이 지난 4년 동안 3년간은 그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D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안이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ADT 캡스가 2018년 10월에 SK텔레콤한테 인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ADT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 12개월 동안에 주가가 86%나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준 팩트는 최근에 알파벳의 구글 네스트 홈보안기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래로서 6.6%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레스토랑과 호텔주죠. 경제가 재개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딱 3개를 지금 뽑아줬습니다. 블루민 브랜드,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그리고 레드락 리조트 이렇게 있는데 블루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웃백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인데 당연히 경제가 재개가 되면 이런 분야들이 살아날 텐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골드만삭스에서 나름의 밸류에이션을 거치고 목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그런 기업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한번 공부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기업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맨 앞에 있는 캐네디안 내추럴 리소스 이 기업에 대해서 위주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초이스 스탁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초이스 스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동일 업종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투자 매력도 78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23.89달러인데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매소하게 좋은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자 매력 종합 점수를 보시면 점수를 매겼을 때 배당 매력, 사업의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등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높은 상위 랭크가 되어 있고 별 거의 4, 5개가 되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자료라든지 기업 보고서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초이스 스탁에서 마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적정 주가 그리고 이런 투자 매력 종합 점수 등은 유료인데 저희 미주미와 함께 7일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상세보기란, 더보기란에서 클릭하셔서 7일 무료 이용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자료 2021년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한 1분기 단기적 매매가 기대되는 종목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